화물 연대 파업과 관련해 전북경찰이 물류차량 이동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파업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운송방해 행위 등으로부터 물류이동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. 에스코트는 5대 이상 긴급 물류차량에 한해 112 신고 또는 관할 경찰서 정보관에 신청하면 됩니다. 경찰은 물류차량 선 후구에 각각 교통순찰 차량을 배치하며 이동 전 구간에서 안전한 운송을 유도할 방침입니다.